대구 교육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 교육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 행복 교육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18년 대구 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6 책 그리고 인문학 전국학생축제가 18일부터 사흘간 대구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수업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사랑 나눔 동전 모으기 운동으로 네팔 휴먼스쿨 건립을 후원합니다. 시민참여연극 시집가는 날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이 2018년 개관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의 추억들이 모여 역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대구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한 노력을 추혜영 리포터가 전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대구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고 교육 역사를 정립하고자 교육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2018년 건립되는 대구교육박물관에 소장할 계획인데요. 이는 대구교육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한자리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대구 지역은 옛날부터 향교나 서원에서 교육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개화기나 일제강점기 시대를 통해서도 근대교육 그리고 어떤 독립적인 자주교육을 위해서 교과서를 자체적으로 발행하기도 하는 듯 굉장히 교육에 열정이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모아진 게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억이 모여서 교육 역사가 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교육유물 기증 캠페인을 벌였고요. 그 결과 약 만점에 가까운 유물들이 지금 수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과서, 교복, 배지, 명찰, 성적표 등 흔히 우리가 어릴 적 학교에서 쓰던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교육 역사 자료가 되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5월에 초대 김용대 대구시 교육감이 평소 간직해오던 1935년 보통학교 졸업증서와 1954년 교육공무원 자격증, 재임 기간 동안 작성한 일기장, 퇴임 송별사 등 소장 자료를 대구 교육 역사 발전을 위해 기증받았습니다. 제가 근현대사에 사료들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문학 종류라든지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대구 교육 박물관이 세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제 개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지 않겠나 해서 기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제가 물품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학교 앨범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추공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로 기증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초대민선 고 김연철 교육감이 평소 간직해오던 초대민선 교육감 당선증을 비롯해 졸업증서, 교육공무원 자격증,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 필기 노트 등 17점을 기증받았는데요.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 필기 노트 3권은 당시 문화사회의 전반적인 시대상을 반영하는 주요 자료가 됐습니다. 금지시석이 오늘날 옛날 보는 것이 후지시검이라 비세상에 가서 오늘날 보는 것과 같다고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옛날 걸 생각하는 거나 뒤에 가서 오늘날 생각하는 게 똑같은데 그래 저는 이제 저걸 기재함으로 말면 우리 후대들이 196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는 이런 교과서를 안 배웠겠는가 이런 학급 경영 안 했겠는가 자꾸 안 바뀌겠습니까? 그래 이제 좋은 자료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금까지 만여 점의 교육자료가 수집됐습니다. 기증된 자료는 전문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수장구에 보관하고 추후 대구 교육박물관 건립 시 전시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틀리는 많은 사람의 기증으로 대구 교육의 역사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수집된 교육자료들은 교육수도 대구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대구 행복교육뉴스 추혜영입니다. 2016 책 그리고 인문학 전국학생축제가 11월 18일부터 사흘간 대구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학생 독서 책쓰기 동아리 및 학생 인문학 동아리, 인문소양교육선도학교의 학생교직원 등 약 7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학생 독서 책쓰기 및 인문학 동아리 활동 결과물 전시, 학생저자 출판기념회, 인문학 콘서트 등을 통해 다양한 독서 인문소양교육 활동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및 인문소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전시마당, 발표마당, 체험마당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강연자가 돼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동아리 활동으로 경험한 책쓰기 방법을 공유하는 등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가 됐습니다. 우동기 교육감은 다양한 인문학적 활동과 책쓰기 전시물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수업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 좋은 수업으로 물들다 행사가 11월 19일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려 중등교원 및 학부모, 지역사범대학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석교사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대구 중등수석교사 37명이 학생활동 중심의 교실수업 개선 지원을 위해 참여했습니다. 수업특강, 미니수업 참관, 수업 나눔 마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돼 교사들에게는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학부모들에게는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학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대구의 수업 변화를 위해 좋은 수업 나눔 행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사랑 나눔 동전모으기 운동으로 네팔 휴먼스쿨 건립을 후원합니다. 네팔 휴먼스쿨 건립을 위한 사랑 나눔 동전모으기 운동회는 대구관 내 302개 학교와 대구시교육청 소속기관, 샤프란 봉사단체 등 학생, 학부모, 교직원 5만여 명이 동참해 4억 3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기부의 주최자가 돼 모금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사랑의 장터, 나눔 바자회 등을 열어 수익금을 후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또 NH농협 대구영업본부 직원 성금 1,500만 원과 시교육청 소속 산학회 200여만 원, 봉사단체 샤프론 대구시지회의 바자회 수익금 1,500만 원 등 교직원과 시민의 참여 기부도 많았습니다. 후원금은 내년 중공 예정인 제15차 네팔 휴먼스쿨 건립에 쓸 계획이며 대구시교육청은 개교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지원하고 학교 정보와 사업, 교사 연수 등을 통해 네팔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 학생문화센터가 시민참여연극 시집가는 날 공연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나도 배우다 시민참여연극 시집가는 날 공연이 11월 26일 대구 학생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시민 배우들이 연극의 이론부터 호흡, 발성, 연기 등 수업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시집가는 날은 권선징악적이고 해악적인 내용으로 관객에게 교훈과 즐거움을 주는 작품으로 연기를 처음 배운 아마추어 시민 배우들의 풋풋한 열정이 묻어나 인상적인 공연이 됐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는 앞으로도 학생들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지역 문화예술 역량 높이기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 교육의 주요 일정과 행사를 안내해드리는 행복톡톡 소식입니다. 뮤지컬 55일 공연이 12월 24일 오후 3시, 7시 두 차례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미술영재 수료전이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대구학생문화센터 2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대단위 인문학 강연, 화요일에 인문학이 12월 20일 오후 6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열립니다. 대구교육공동체가 교육자료 기증에 적극 동참해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교육의 역사, 대구교육박물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대구 행복교육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